한국교회의 축의 정기총회 주교회의 축의 정기총회가 개막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르보 대주교는 개막연설에서 한국교회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고 김수환 추기경 시복 노력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젊은이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일어나 길을 떠나라고 당부했습니다. 담화 내용 전해드립니다. 산티아고 술래장학금을 받고 산티아고 길을 완주한 가톨릭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